기상캐스터 배혜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진소희 경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경남지역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이 어떤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2 신고사건 기준으로 1150건 정도 신고 접수됐고요. 하루에 3건 정도 접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경남지역만의 아동학대 관련해서 특징이 있습니까? 네, 경남만의 특징이라고 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행인이나 또 이웃분들이 신고해주는 경우와 같이 신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거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학기 초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나요? 네, 신학기가 시작되면 확실히 학대 신고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선생님이 또 아이들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학기 초 상담 과정에서 또 사건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동학대 전담팀이 생기기 전에는 원래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계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수사에 한 게 어려운 점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보통 어떤 것들일까요? 네, 여성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가정폭력, 또 학교폭력, 실종수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사와 함께 그 일부로 아동학대를 수사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가족 간 일이라 아동과 부모의 분리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육시설의 cctv 같은 걸 분석하는 경우에는 두 달치 이상의 분량을 모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진소희 경장님도 여성청소년계에 있다가 이번에 아동학대 전담팀으로 특별 전담팀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여러 사건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일선서 여청수사팀에서 19년 2월경에 수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대지축사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던 사건인데요.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이미 집을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겨울에 12km 정도 거리를 걸어서 또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병원 치료를 받는 가정에서 저희에게 사건 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호텔 종업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 한국이주여성센터와 같은 여러 유관기관들 합동해서 6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하였습니다. 또 작년 말에 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무리가 참 다행이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전담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정연우 팀장님 포함해서 여청 수사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선 경찰서 여청 수사팀에서 수사하던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고, 또 피해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있는 경남 해바라기센터, 그리고 진주에 있는 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진소희 경장님께서는 그 팀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팀 안에서 직접 수사, 수사를 담당하고 현장 증거라든지 증거 파악 후에 또 가해자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 다음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네, 일차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 일선 경찰서 여청 수사팀과 또 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동하셔서 초동 조치를 진행합니다. 네, 동시에 저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요. 또 때에 따라 아동학대 취사와 같이 중대한 사항은 즉시 현장 수사 진행 후에 사건을 인계받아서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렇게 이 아동학대 특별 전담팀이 운영된 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보세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팀 신설 이후에 저희 아동학대에 대한 1, 2 신고 모두를 경남청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만 수사하던 아동학대 사건을 강화할 수 있었던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건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권리도 가능해진 거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 잔인한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최근 서울과 천암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계기로 현재 국민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입니다. 저희 경찰관도 적극적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로 인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많이 살펴주시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많이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고 저희 아동학대 수사팀은 앞으로도 경남 아동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